나 처절 씻고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닭설이가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폰떼지가 뽑은 채로 또 왔어 품빠가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어흥 품빠가 닦고 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나는 박수 안쳐도 괜찮아요 솔직히 까놓고 내가 뭐 인기 가수 태진아 서른도 형철 송대관이 조왕조 창인조이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돈이 많아서 이 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년은 팔자 가져와서 성폭행 한번 당하고 6살짜리 애기 하나 놔주고 4조 2천억 그럼 재산불안하면 2조 1천억을 2조 5백억을 가져가서 생긴다 나는 어떤 놈한테 방아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주 팔자가 기박하야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 그지팔자를 타고난 걸음배인게 박수 안쳐도 괜찮아요 나 혼자 열심히 얻었습니다 차렷형예 아이고 그래도 박수 찌지 말란다고 지금 얼마나 고마워 쌀이 발이 배치라기 보리는 봉추니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다람이 돼지는 된가리 소는 뚝바리 아새끼는 깬세 젊은 층은 직구세 아가씨는 깨끗세 아저씨는 등독세 한마씨는 깜복세 현철가수 아미세 순산마리 짭세 신고헌농 10세 구경헌농 끙세 왕보헌농 시방세 구두찍어집세 구두 닦고 닦세 배고픈세 눈 깜빡할세 똥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정지세 부가세 색중에는 봉황세 만수문절의 풍년세 자오간